굿모닝 자몽씨 저는 미스코리아 준비해서 나갈거에요 한타는요 미스코리아 준비할거에요 자몽씨 자몽씨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나는 미스코리아 준비해서 나갈거에요 미스코리아 야속한 사람 사람 아니구나 야속한 자몽씨 응 한타야 응 미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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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콤 두 worries 꼭두고 그냥 두ил용 하 ska 또jamin 편지 actus1 서실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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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제사osa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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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떠나고 야속한 자몽씨 나는 미스코리아 대회 나갈거에요 한타 미스코리아 되면 재혼할거야? 아니죠 블루랑 애플망금 키우면서 자몽씨 생각하면서 살거죠 한타? 재혼은 안할거에요 다음에 자몽씨 만나요 나는 블루랑 행복하게 살거에요 그래도 이쁘니까 미스코리아는 나갈거에요 그쵸 한타야 내가 이쁘고 쭉쭉 빵빵하니까 미스코리아는 나갈게요 하지만 재혼은 안할게요 블루랑 행복하게 살거에요 이렇게 블루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블루는 어떡하나 보여 블루야 엄마랑 만나면 행복하게 살자 우리는 알겠지?